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 철학 강의 lecture 11 11번째 동양과 서양의 형의상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의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필요한 사람들이 배우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속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강의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박수 오늘은요 제가 그 비디오 포맷을 못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미국에 돌아왔더니 비디오 할 수 있는 포맷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보고 또 우리 이것이 별로 안좋다 어디오로만 하니까 안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강의는 계속하는 것처럼 오늘 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배운 이 lecture 11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속에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 속에 제가 쏘랜 키우가 시를 쭉 읽어주겠다 그랬는데 와 너무너무 길어요 이건 그냥 어펜덱스 비슷하게 extra로 나중에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쏘랜 키우가 같은 애들이 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어 젠 앤더 알토 모더사이클 메인트 산과 모더사이클 관리 술 대한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이것이 한국에 있는 이여령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볼 거에요 영어로 했을 때 이여령을 처음으로 소개했지만 어리둥절 할 겁니다 처음 들어본 서로야 그렇지만 한국분들이 아마 이여령 씨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젠 그 책이 지금 로벌 펄식 이라는 그 저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게 웨스턴 센트릭 서구 문화 서구 철학의 중심은 두 가지로 나뉜다 클래시컬 마인드와 로맨틱 마인드 근데 그것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밸런스 도대체 뭐가 밸런스냐 이런거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거는 예술이지만 이거 현 생활 속에 아이 생활 속에 매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쏘랜 키우크가월드는 믿법 페이트 믿음이다 점프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리고 시를 점프라는 시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어 강의를 해보니까 35분 걸리더라구요 저거 안읽어도 일단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 점프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거죠 오 멋있죠 음과 양 그죠 음과 양과 물과 불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굴러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밸런스인데 우리 서구 지향적인 데서는 계속해서 클래시컬 마인드, 사이언티픽 마인드와 이모셔널마인드, 래셔널마인드와 이런식으로 그니까 이제 그 네레이터가 이제 로벌 펄식이고 자기는 클래시컬 마인드인데 오두바에 같이 여행을 한 존 앤 실비아는 로맨틱 마인드다 존 앤 실비아를 얘기하고 그들이 타던 bmw가 샛빵 샌빵 그리고 자기 아들 옆에 있는 애가 크리스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하고 직접 그 여행을 한 거에서 그 여행에 대한 책을 소설로 쓴 게 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인데 우리 로버츠는 계속해서 argue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구 지향적인 철학에는 클래시컬 마인드와 로맨틱 마인드가 공존합니다 근데 클래시컬 마인드는 이렇게 사이언스를 한다든지 수학을 한다든지 엔지니어를 한다든지 공과 그죠 그래서 머리를 다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고 정답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orderly 해야 되고 엔진을 보면 엔진은 누구 뭐 저기 abstract 하는 뭐 artist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공돌이들이 맞는 거잖아요 왜 계산해서 숫자가 딱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logic 과 scientific 한 마인드가 클래시컬 마인드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reliable하고 이성주의고 이것은 시험돼서 나와야 되고 스탠다드가 있고 predictable 해야 되고 그래서 10가지를 쫙 씁니다 보세요 내가 주장하는 게 바로 2000년 동안 신학이 이런 식으로 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 조직 신학 얘기하죠 뭐 이성주의 얘기하죠 뭐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예수를 만나는 건 뭐 구원론 부터 뭐 교회론 부터 예수님의 부활론 부터 다 들어가 맞아야 되고 뭐 언어로 맞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맞아야 되고 막 이 chaos 한 거를 order를 쫙 라인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야 이거 chaos다 아 뭐 신학과 구학과 뭐 소텔 탈러지와 뭐 다 나누고 뭐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신학 철학 이것을 조직화 했다는 말이에요 조직 그래서 그 조직화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뒤 other side는 뭐가 있냐면 romantic mind 가 있다 그래서 feeling이 있고 그죠 마음이 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왼쪽 brain이야 오른쪽 brain left brain or right brain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오박사는 뭐 당연히 오른쪽이지 맨날 뭐 그림 좋아하고 예술 좋아하고 뭐 노래 쓰고 그러니까 오른쪽이야 어 근데 보면 막 또 조직적으로 무슨 뭐 뭐 그죠 무슨 커멘터리 쓴다고 그러고 성경 뭐 해가지고 뭐 250장짜리 뭐 이번에도 출판하고 올해에만 책 10권을 출판하고 그건 또 왼쪽이네 당신은 그러면 rational이야 클래식이야 로맨틱이야 그게 제 포인트 그 다음이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둘 다 공존한다 왜냐하면 romantic mind 는 이 chaos 를 품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술을 한다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책에서는 이 로맨틱 마인드 로맨틱 마인드는 chaos 어지럽고 imaginative 하고 creative 하고 intuitive 하고 그래서 이 right brain 가 한 사람들은요 예술인이 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봐도 이해를 하고 그죠 근데 이제 classical mind 는 모든 게 다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math 처럼 뭔가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standard 가 있고 똑같은 게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로맨틱 마인드 하고 컨트롤을 지향하는 classical mind 하고 이제 부딪친단 말이죠 부딪혀 싸우는 거야 컴퓨터 지게 지금까지 철학은 형이상학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틴 하이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what is nothing 이건 아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그 무의 베이스에서 나의 존재 나자인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은 뭐냐 아름다움 그래서 aesthetic과 practical 근데 아름다움 aesthetic과 practical은 공존한다 both an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멋있어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옛날에 야 제 선배님 버클리 대학을 퇴학을 하고 버클리 엔지니어 하다 퇴학 맞아가지고 스탠포드 가서 빌빌 싸다가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클리어 그래프 그 글 활자 치는 거 하다가 아니다 art and beauty really do matter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는 컴퓨터를 만들면 어 퀄러티라는 것은 뭐냐 그죠 이것은 아름다움과 function이 둘 다 공존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든 idm 그죠 무슨 박스 같은 거를 야 이 전체 이걸 딱 하나로 딱 묶어 버렸잖아 이게 뭐 예술이죠 예술 또 무엇입니까 아유 박스 같은 노키아 야 이거 옛날에 쓰던 거 생각나세요 이거를 아이폰이란 걸 가져와서 아름답게 해서 지금은 뭐 더 예쁘죠 예술 아닙니까 그런데 형이 사각적인 이러한 질문을 사실은 이여령씨가 아주 오래전에 디즐럭이란 책을 써서 제가 디즐럭이란 책을 사서 본 다음에 너무 뿅 가가지고요 이여령씨 책을 그 다음엔 다 사서 봤거든요 그분은 뭐 소설도 쓰고 뭐 수필도 쓰고 철학이죠 뭐 뭐 그죠 뭐 정치도 뛰어들었었고 안 한 게 없는 분이 나중에는 또 예술만 딸의 죽음 딸의 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술을 만나서 막 엄청난 또 글을 쓰기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철학 그리고 이분이 뭐를 거의 예언적으로 얘기했냐면 디즐럭이란 게 있다 그래서 디지털과 애널로그 해서 디즐럭이란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책에서 디즐럭은 단순히 디지털의 장점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합치자는 애매한 절칭주의나 적당주의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디즐럭 그러면 좋은 것 둘 다 합쳐가지고 짬뽕으로 만들어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이제 근극적으로 Robert Persic에게 반대하는 겁니다 Robert Persic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잘못 내리거든요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그걸 이여령 씨는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정의 definition하고 분류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의 속성이죠 digital minded by nature try to mak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야 이거를 내가 영어로 저기 신학 철학도에서 발표했더니 확 얘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왜 캄보디아 철학과에서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현재형의 철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얘기해봐요 뭐 부처 얘기하고 뭐 그죠 중국의 철학 몇 천년 전에 사람들 얘기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ing 포민 지금 진행 중인 이여령 씨 아직도 살아계셔 아직도 책 써 아직도 강의하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정의 definition하고 분류 바로 그것이 디지털의 속성인데 문제는 디지털은 숫자가 아닌 것까지 숫자화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아날로그는 정의할 수 없는 아련한 것입니다 사랑과 인생처럼요 수량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니 디지털 디지털이 강점이 있죠 그런데 그 디지털은 숫자가 아닌 것을 숫자화 하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숫자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강팍한 삶이 왜 강팍하냐 서로 만남을 자꾸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러고 내가 저놈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거에 딱 인간을 뭐예요 기계화하고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도 없고 정냄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 동행에서 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아날로기라기보다는 디지털적이고 디지털보다는 그라데이션이 풍부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한 얘기지만 근데 사실 나는 이여령씨가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컴퓨터 랭귀지라는 건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패스카이라는 언어가 철학도들이 만들어서 야 이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컴퓨터가 철학도들이 만든 이 랭귀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찍었습니다 언어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적이고 디지털보다는 그라데이션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미디움을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명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디지털할래? 아날로그할래? 그렇지만 후기 정보사회에서는 와우 처음으로 들었어요 포스트 인포메이션 에라 인포메이션 에라가 이제 완전히 모취하고 지나가면서 후기 정보사회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만큼 환경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디지털이 디지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막 서로 싸워야 됐어요 아날로그를 반대하고 아날로그는 아날로그 자신의 경력을 그 에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막 싸웠어요 디지털을 근데 이제는 둘 다 숙성해져서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는 디지털식, 디지로그식 결혼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왜 한국이 히트를 칠 거냐 이건 거의 예언적이었습니다 이 디지로그에서 물론 그 전에 쓴 마이크로 이여령 씨가 거의 예언적으로 모든 것이 조그매지고 소극화되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디지로그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디지털과 애널로그를 결혼시킬 수 있는 디지로그 마인드가 있다 일본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이 앞설 거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모든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옛날에 제가 어느 책을 읽었냐면요 후지에서 나온 백년을 바라보는 책이 있어요 후지사에서 백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본이 전 세계를 장악해 먹을 건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읽으면서 막 일본은 이렇게 백년을 앞으로 내다보는데 한국은 뭐 백년이 뭐예요 1년도 뭐 내다봅니까 막 그러고 한탄한 적이 있는데 이여령 씨가 디지로그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이제는 디지털과 애널로그의 세계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서 밸런스할 수 있는 왜 음과 양을 밸런스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 민족이다 그래서 한국이 만든 테레비 한국이 만든 세탁기 한국이 만든 전화기가 앞장 쓸 거다 와우 what do you think 그렇게 됐잖아요 맞다 허 셰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됐고 완전히 그렇게 말하던 후지사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뭐 없어졌죠 뭐 100년을 자기네들이 한다고 다 계획 세우죠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일본에 일본인들이 만든 그 일본 물론 한국 그 한국에 있는 일본 한국 사람이죠 한국 제프니스 코리아 제프니스 코리안 그죠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사는 그래서 에어머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에 거기 처음에 왜 들어왔냐 하면 일본 프라닭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세니오 소니 뭐 히타치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몰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그 몰이 들어왔을 때는 아예 삼성이건 LG는 뒤집어 아예 내놓지도 않고 앞에 간판에다가 아예 그냥 세니오 소니만 써놨어요 근데 이제 다 바뀌었죠 왜 안 팔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젠 앤드 아트 모더사이클네 선과 모더사이클 관리술에서 벌써 이게 30년 된 책이거든요 30년 전에 로벌 펄시그가 자기 개인의 간증을 하면서 이 소설책은요 자기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마인드를 밸런스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두 가지 마인드를 밸런스하는 건 이렇게 힘든 거다 코끼리가 공 타는 거랑 얼마나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게 실전적으로 하면 실전적인 형이 상학적으로 하면 소렌 킥크가드가 얘기한 점프를 하면 돼 점프를 하면 가장 발란스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렌 저 로벌 펄시그라는 사람이 선과 모터사이클 뭐 메인트넌스에 힘든 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페아드러스라는 걸 소개해 페아드러스는 뭐냐 하면 사실 늑대라는 얘기인데 늑대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병을 앓을 때의 셀프 자기 얼터이고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책에는 뭐가 뭐가 나오냐 하면요 이 친구가 페아드러스라는 자기 자신의 얼터이고가 살아있을 때 너무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생을 하면서 어떤 애들에게 점수를 매겼는데 그 점수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 점수를 이렇게 줬느냐 퀄러티 좋고 나쁜 곳에 객관적인 게 있느냐 당신의 주관적인 걸 줬는데 왜 그걸 객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질문을 받으면서 페아드러스가 정신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아드러스가 그 교수직도 내려놓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더니 어휴 이 정신병원에서 정기로 막 샤크 주는 거 있죠 정기 샤크 정기 테라피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몇 달 동안 막 고어버린 거예요 브레인을 고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몇 달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억은 몽롱하고 아무 기억이 없어 그리고 페아드러스도 없어져버렸어 그러나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페아드러스를 잊어버리건 강의도 못하고 다 버리고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애하고 크리스하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 그리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드바이를 타고 왜 오드바이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냐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페아드러스가 다시 자기 메모리에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들도 이 정신병을 갖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와서 이래요 아빠 나는 옛날에 아빠가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우 섬찟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되겠다 아들아 우리 오드바이 타고 하면서 하면서 아들과 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소설이니까 철학책도 아니고 소설인데 그래서 그러나 그 소설 안에는 철학적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클래시컬 마인드와 로맨틱 마인드의 싸움인데 이 퀄러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퀄러티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메타픽스의 퀄러티 MOQ MOQ라는 건 뭐냐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Robert Percy가 가장 큰 실수는 제가 솔직히 내가 그때 18살 읽으면서도 야 잘나가다 이거 그냥 실덕 없네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Integrating the romantic side into the canon of rationalism 그래서 우리 로맨틱한 마인드가 클래시컬한 마인드로 넘어와서 이것에 뭐야 Integrated 그냥 거기에 없어 스며들어서 없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canon of rationalism 이라는 건 이제는 이성주의가 주리를 이루니까 이성주의에 들어와서 이성주의에게 맞는 로맨틱한 것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아니죠 그건 노 노 노 노 왜냐하면 사실 이 젠 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Robert Percy가 중국에 가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Robert Percy가 군대를 가서 한국 와서 주둔하면서 사실은 한국 스님들에게 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 앤드 아트 모터사이클의 birthplace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가 그게 아니라 실존적 인식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머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머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실존적 인식론 그래서 둘이 한꺼번에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음이 양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양이 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존하면서 그 양 가운데 음도 있고 음 가운데 양이 있다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실존적 실존적 인식론 그래서 이제 RUPP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이걸 가르쳤었단 말이죠 이건 다시 한번 박수쳐야겠습니다 박수 아 이걸 맨입으로 근데 이렇게 음성으로만 들으면서 보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중에 박수미 교수님이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박수미 교수님이 아유 그래도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입술을 읽고 얼굴 표정을 봐야 이게 더 이해가 빠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모니터를 더 큰 걸 써서라도 하겠습니다 anyways 그렇다면 실존적 인식론은 무엇인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와 이거 한번 영어 잘하시는 한국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everything that's alive will die that's how we know something is alive 멋있죠 다 살아있는 건 죽게 나련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걸 알아 죽음이 우리를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게 얼마나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노자가 얘기했어요 공자가 얘기했어요 부처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7살짜리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애가 한 얘기 그런데 아니 어떻게 7살짜리가 그걸 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의 인식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 priori 라는 게 있죠 알아서 아는 게 아니다 알기 전에 아는 것 그 다음에 배워서 아는 것 posteriori 라고 배우기 전에 아는 것과 알기 전에 아는 것이 합쳐서 인식론을 이루는데 실존적 인식론이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저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마인드와 하이트를 나눠놨어 마인드와 하이트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머리와 심장을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장과 머리가 브레인이 두뇌가 하나 그래서 thinking with your heart 우리는 생각을 하이트로 한다 그리고 하이트와 브레인은 심장과 두뇌는 공존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뉴로라지카 블락 이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어떠한 케이스가 정식적으로 항문 잡지에서 발표됐냐 하면 거의 30년 동안 존 앤 레이시가 이런 분들이 연구를 했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심장 이식 수술 의사들이지 의사 그런데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 한다면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 했어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심장 이식 하고 어느 날 일어났더니 저기 플로렌스에 있는 저기 성당 옆에 있는 조그만 피자집에 가서 그 머쉬룸하고 돼지고기가 있는 피자를 먹었는데 핀 크러스트인데 너무 맛있고 무슨 냄새가 나고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교수님 의사선생님 아니 저는 프로렌스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걸 합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원래 심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은 아니까 연락을 해봤어 그 가족한테 그랬더니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있는 그 사람의 심장을 주고 죽은 사람이 플로렌스 거기 가서 피자 먹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건 뭐야 그게 만약 우리가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서구 지향적으로 생각하면 브레인을 이식했는데 지금 브레인은 할 수 없죠 그런데 브레인을 이식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야 드디어 메모리를 우리가 뽑아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하트란 말이에요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인과 하트가 as one 한문으로 그죠 그런데 맞다 호셉 우리는 중국에서는 마인드와 하트가 하나다 그죠 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하냐 히브리에서 프로버러스 423 한번 찾아보세요 자문서 4장 23절에 be careful how you think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심해라 했을 때 생각이란 그 think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heart란 말이에요 heart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heart라는 히브리 말을 영어로 think라고 했느냐 왜 영어 생각에는 heart는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what do you think 당신의 heart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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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heart와 mind heart가 feel 하고 heart가 생각하고 우리 brain이 feel 하고 brain이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brain과 heart는 서로 싸우고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심장이 없는 사람이야 heart가 없는 사람이야 아 이렇게 냉정해 heart가 없어 아 저 사람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 맨날 맨날 feel 있어 아휴 생각을 안 해 맨날 feel 한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생각하고 둘 다 느끼고 둘 다 기억하고 둘 다 묵상하고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실전적 인식론의 시작 knowing in mind and heart as one 이건 뭐 제가 어떤 철학적인 theory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누구 책을 읽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하다가 맞다 내가 이런 걸 많이 체험했어 제가 저는 체험 베이스드 experience 베이스드 theory 베이스가 아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의 제목을 뭐로 붙여야 될까요 제가 우리 철학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베이스 미가 이러한 art gallery museum에 갔어 edward hopper라는 유명한 유명한 페인터인데 딱 갔는데 그냥 조그만 그림 그가 그린기 쫙 옆에 있고 큰 그림 이게 뭐 10m by 20m 엄청나게 큰 그림을 딱 중간에 걸어놓고 제가 12살 때 이렇게 귀여울 때 저는 아닙니다 우리 소미 누님이 저를 데리고 LA 뮤지엄을 갔는데 에드워드 학부모 한다고 제가 뭘 알아요 그걸 딱 들어갔는데 와우 거기에 딱 가서 보는데 저 그림이 딱 있는데요 제가 딱 보면서 누나 소미 누나 저 그림의 제목은 주일 아침이야 Sunday morning 야 야 니가 뭘 알아야 그러고는 딱 그 앞에 그림 가서 그림을 딱 보니까 에드워드 하퍼가 그린 최고의 작품이죠 1930년 Early Sunday morning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냔 말이에요 7살짜리가 죽어야 산다는 걸 안다 이 철학적인 얘기를 한 것처럼 A priori 내가 알기 전에 배우기 전에 아는 것 이것이 knowledge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투이션로 인식을 딱 한 거예요 왜 이게 visual imagination 저는요 거짓말 안하고 그림을 딱 보는데 여기서 막 베이컨 냄새가 나고 노래소리가 들리고 창문 반쪽을 열어있는데 거기서 막 어떤 여자애가 엄마 내 드레스는 어딨어 교회 가게 돼 빨리 가야 돼 우리 늦었어 막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막 근데 나는 사람들이 그래 바이 그게 들려요 들리죠 그걸 바로 visual imagination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자꾸 생각한다고 하는데 내 마인드와 heart가 보면서 느끼는 거야 왜 그거를 보고 그린 게 바로 에드워드 합법 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는 뭐 어디는 도시를 가나 제일 가는 게 art gallery 그리고 왜 그걸 너무 인조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자꾸 생각은 왜 그랬을까 자꾸 생각 왼쪽 브레인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스케치가 나오고 비디오가 나오고 마인드 맵가 나오고 뭐 think image가 나오고 그죠 symbolic 한 게 나오고 그래서 example knowing 같이 한꺼번에 공존해서 이게 딱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더니 어느 날 제가 과라말라라는 데 갔어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다 일주일 동안 이틀인가 3일인가 4일 강의를 마치고 이제 거기서 고맙다고 뭐 400불 돈을 줘서 아이고 저는 밥 먹자고 해서 아 저 밥 먹지 않고 저 갤러리를 좀 가고 싶어요 좀 혼자 놔두세요 그래서 제가 누가 저를 드롭업해서 그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과라말라 CDR 갤러리 탁 들어갔는데 oh my goodness 이 그림을 다 본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그림이에요 이거는 프레임 하면 굉장히 작은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막 여기가 Sunday morning이다 2007년도에 그린 거예요 오스워드 세카르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어이구 근데 딱 보니까 밑에 800불이라고 써있어 그림 무 무 타이틀 주제 타이틀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Sunday morning이라고 불러요 Sunday morning인데 근데 그걸 800불을 붙여놨어 내가 아 이거 너무 비싸요 저 지금 400불 밖에 없어요 제가 점심을 굶어도 이건 사야겠다고 그리고 그 저 갤러리 원장한테 저 세카르도라는 사람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아이 당신 미쳤냐고 그래서 아니야 같은 예술인으로서 대화가 통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통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기 선생님 제가 지금 비행기 타고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프레임 다 필요없으니까 프레임에서 다 뽑아가지고 저기 저 이거 페인팅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딱 있는 거 현철 400불 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사왔어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아 그래 가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과타말라의 가장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셔널 갤러리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내셔널 뮤지엄의 갤러리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그리는 건 기본 시작이 3,500불이에요 너무나 너무나 멋있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뭐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막 지금 시장에서 거기 멕시코에서 똘띠아 냄새 안 내세요 똘띠아 굽고 옆에서 막 닦고 먹고 멜론 아 근데 한 칼라로 그렸잖아 멜론이 저런 칼라가 아니거든요 의도가 뭘까요 오히려 우리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눈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잖아요 안 느껴지세요 이것도 이거 우리 집에 프레임에서 제가 딱 공부방 앞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데를 가나 예를 들어 사이프레스 이번에 사이프레스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제 뮤지엄 많습니다 뮤지엄 가면은 이게 Departing from mythology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서 사진 박아놓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visual imagination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제가 또 어떤 artist을 발견했어요 카오투시아는 이 사람하고 또 간증은 야 몇 시간 해야 돼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36편을 사가지고 하고 그때 막 150불에 사는데 내가 야 카오 저랑 너무 친해졌거든요 형형 그러는데 카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그려놓고 150불 하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1500불을 걸어놓고 팔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있습니다 갤러리 이한제라는 갤러리에 제거가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1500불에 팔아요 근데 지금 싱가포어에서는 1500,2000불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예술을 놓고 볼 때 예술의 퀄리티가 뭐냐 형의상학적으로 당신이 뭔데 이걸 1500불이라고 그래 당신이 뭔데 3000불이야 그 퀄리티라는 것을 어떻게 로버트 펄식스는 형의상학으로 얘기하냐면 퀄리티라는 것은 클래시컬 마인드와 래셔널 마인드 중간 지점에서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로맨틱한 마인드가 강을 건너서 클래시컬 마인드로 들어와서 스며 들어와서 래셔널 리스틱 이성주의적 이해가 돼야 형의상학적인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왼쪽과 오른쪽 래셔널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오른쪽 래셔널을 잘라다가 래셔널을 분해해서 왼쪽 래셔널이 섞어가지고 믹스를 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의 실전적 인식론은 뭐를 주장하냐면 아닙니다 음과 양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태극기 중간에 물과 파이어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물도 마시고 불도 때우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자꾸 유니파이 하려고 그러느냐 되지 않느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입니다 우리는 인식론을 어떻게 되냐면 양쪽이 같이 공존한다고 인식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그 텐션 계속해서 디서그리 하는 부분을 같이 공존해서 살아야 우리가 더 정확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살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실전적 인식론을 가지고 실전적 구원론을 풉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부활이라는 부흥 매일 부흥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구원론은 예정론과 자유주의 예정론과 내가 자유선택 이것이 두 개가 한꺼번에 공존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예정했느냐 예정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 일을 하면 안된다 왜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건 공짜기 때문에 공짜는 우리의 의가 들으면 안된다 막말로 제가 보기엔 개수작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이걸 우리는 20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식론 실전적 인식론 둘 다 공존하는 것을 가지고 실전적 구원론을 다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아 이거 얘기하면 또 밤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킥크가이드의 점프라는 시는 따로 읽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걸 나는 이 랩의 가사로 좀 써가지고 있죠 비와이 뭐 비와이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음성으로만 들어도 괜찮은 것 같으면 연락주세요 유튜브 밑에다 제가 계속 이렇게 가고 그래도 바보교수님 얼굴을 좀 보면서 하는게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모니터로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뵈요 빠이